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지 있네 지금의 고난은 슬퍼 말아요 하늘을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다녀가 봐요 나의 영원을 위해 대신하지 말아요 나의 믿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정껏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지 있네 영원히 거할지 있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정껏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지 있네 지금의 고난은 슬퍼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가려가요 가려가요 나의 영원을 위해 인식하지 말아요 나의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정껏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갈지 있네 영원히 갈지 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